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hlookup 함수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는 찾아다가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대부분의 함수들이요. 첫 번째 hlookup 함수는 값을 찾으러 갈 때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고요.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예제에서 진료 코드를 가지고요. 진료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진료 코드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진료 코드를 찾고요. 저희는 진료 과목을 가져오니까 세 번째 행에 있는 진료 과목을 찾아다가 2열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C열에 있는 진료 코드를 가지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진료 코드 표에 가서 이 코드 표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역에 있습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 가서 진료 코드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 가서 진료 과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합니다. 찾을 값은 진료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 코드 표. 코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인데요. false는 다른 말로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룩업 첫 번째 예제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H룩업 사용하실 거고요. 급여 연봉에 따라서 대출 가능액이 얼마인지를 좀 추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고요. H룩업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바로 왼쪽에 있는 본인의 연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대출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찾고자 한 데이터에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천만원부터 삼천만원 미만까지 삼천만원부터 사천만원 미만까지 라고 해서요. 오름차순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값을 찾아올 때는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고 생략해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제품별 단가표의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제품에 해당한 판매 단가를 찾아다가 판매 수량과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품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되어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h룩업을 통해서 h룩업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찾을 값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놨고요. 제품별 단가표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제품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판매 단가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고 확인 s에 해당한 제품 단가는 78만 5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졌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제품 기호에 해당한 제품 판매 단가를 구해왔고요.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c3의 판매 수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겠습니다. 샵샵샵이 나온다면 열러비 조절해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판매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하셨던 내용들은 수평으로 작성된 표를 참조했다면 지금 실습하실 내용은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면접 등급에 따른 평점을 찾아와서 필기 점수를 더해서 평가 점수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찾을 값은 제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같은 행의 면접 등급을 선택하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면접 등급표에서 A, B, C, D, E를 찾겠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면접 등급표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평점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A, B, C, D, E에 해당한 값을 구하니까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A등급은 평점이 50이고요. C등급은 30입니다. 라고 구해졌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끝에다가 더하기 저희는 필기 점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점 도하기 필기 점수에 평가 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VLOOKUP 예제인데요. 등록 번호에 왼쪽에 두 번째 문자를 추출하고요. 그 문자를 가지고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찾아다가 학교명, 출신 학교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미드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텍스는 등록 번호에 가서 두 번째부터 시작하여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구해지고요. 그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V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찾을 값은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참조하는 표인데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학교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학교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홀스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신 학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라고 되어 있고요. 소속 부서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를 가지고 영업부부터 기획부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 사원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부터 4까지 숫자가 구해지네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요. 추주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숫자가 필요한데요. 사원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놨습니다. 그 글자가 1이라면 영업부 2라면 인사부 3이라면 총무부 4라면 기획부 하나를 입력하시고 키보드 탭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아래 칸으로 이동이 되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서 입력됩니다. 인덱스 넘버는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하나 가져오면 숫자를 하나 가져오면 얘가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숫자로 인식이 되면서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 주면 해당된 위치에 있는 값을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주 함수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시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시험의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점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승진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승진 시험의 영역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0이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 1등부터 현재 8등까지 구해집니다. 그래서 1등부터 2등은 승진 나머지 3, 4는 보너스 5부터 8까지는 현상 유지라고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1부터 8까지 숫자를 구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값을 나열하기 위해서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입력하시고 등호 다음에 추주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요. 인덱스 넘버는 랭크점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승진이라고 할 거고요. 2라면 승진 3이라면 보너스 4라면 보너스 5라면 현상 유지 6이라면 현상 유지 그 다음에 7이라면 현상 유지 8일도 현상 유지 5, 6, 7, 8은 다 현상 유지라고 입력합니다.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문자에 대한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고 텍스트만 입력하셔도 탭키 눌렀을 때 다음 칸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문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부터 8에 해당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는 인덱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셀 범위나 배열에서 참조나 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리프트 요금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요금표에 가서 정해원에 해당한 데이터 그 다음에 오권에 해당한 데이터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인 2만 6천원을 찾아다가 여기다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H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인덱스 인덱스 함수는 안쪽에 두 가지 인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를 많이 사용하고요. 확인 눌러서 어레이라고 되면 실제 데이터를 참조할 영역을 선택하고 로우 넘버는 행의 보노인데 우리 정해원에 해당한 데이터는 구분에 가서 두 번째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지만 실제 시험에선 2라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매치나 다른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라고 구하는 작업도 출제가 됩니다. 열은 오후권이니까 전일권부터 야간권 중에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2만 6천원에 해당한 결과가 표시가 되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인덱스 예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이 8셀에 갖다 놓고요. 수도권 택배 요금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울 지역에 해당한 데이터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겠습니다. 도착 지역은 수원입니다. 라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 다시 하나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면 교차하는 부분은 수원이니까 도착이 수원이니까 1만 5천원이란 값이 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함수 삽입의 첫 번째 형식을 선택하고 어레이 참조할 표에 가서 행의 넘버 서울입니다. 라고 1이라고 앞에서 입력하신 것처럼 작성할 수 있지만 현재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MID MID라고 마법사에서 입력하실 땐 가로 열고 닫고 다 직접 하셔야 돼요. MID 가로 열고 우리는 18셀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신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서울 두 글자 가로 세 번째 0부터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0, 1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0, 1은 사실 첫 번째라는 얘기죠. 열은요. 마찬가지로 MID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D8셀에 가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가지고 열의 위치로 수원이면 0, 3이 구해질 거고 0, 3은 3과 같죠. 3이라고는 세 번째입니다. 라고 넣을 수 있고요. 확인 누르시면 서울에 해당한 수원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일 경우는 15,0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는 컬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찾을 수 있고요. 또는 특정 열을 선택하면 특정 셀의 열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 영역에 현재 열의 번호를 1, 2, 3, 4, 5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럼이라고 입력하는데요. C, O 입력하면 두 번째 컬럼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특별한 인수를 넣지 않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열 번호 2라고 구해집니다. 만약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컬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특정 셀 A1셀을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1셀은 A열이니까 1이라고 구해집니다.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1, 2, 3, 4, 5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컬럼 입력하시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2라고 구해지니 2를 1로 만드실 때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면 1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1, 2, 3, 4, 5라고 결과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컬럼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셨다면 행의 번호를 구하는 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A7셀에 R, O, W 입력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행의 번호 7이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6을 하시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1, 2, 3, 4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A7셀에다가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로라고 입력하신 다음 A1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1셀은 1행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라는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살펴보셨습니다.